예 이 세상에 신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신이라 해도 그 1%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제가 이렇게 오는 손님들 보면 음 신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신기 예 선생님 어딜 가든 점집에 가면 요즘 신가물이다 뭐 조상가물이다 해서 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정말 많죠 신의 힘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징이 따로 있나요? 음 받아야 할 특징은 특징보다도 신기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 신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가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가위에 잘 누린다 꿈을 많이 꾼다 꿈이 맞다 뭐 귀신도 본다 예 헛소리도 한다 해서 다 신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신을 많이 내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말 신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요즘에 신내림 받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가물인 사람은 신기 있는 사람은 좀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잘 될 수 있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신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신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? 음 예를 들어서 신기가 있는데 뭐 사업을 해요 그러면 뭐 사업대감으로 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영업을 하면 영업대감으로 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직장을 다니는데 뭐 좀 안 좋아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몸으로 또 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으로 좀 실어줘서 몸에 좀 흥을 실어서 이렇게 몸도 좀 안 아프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 잘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뭐 비방이나 방도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? 신가물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비방은 없어요 신가물인데 그러니까 신기하고 신가물 다르죠 신가물을 말씀하신 거죠 신가물은 제가 봤을 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신을 누른다 어떻게 저희가 감히 신을 누르겠어요 그죠? 그 다음에 신을 누르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이제 누른다는 표현보다 잠시 잠깐 이제 좀 뭐 몇 년을 잠시 잠깐 이렇게 밀어둔다든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누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통 신기 있다 해서 신기가 꼭 이렇게 빙이나 조상이나 이런 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이는 빠지는 그런 케이스를 신기라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장담을 할 순 없지만 뭐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제가 이렇게 오는 선님들 보면 신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신기 근데 정말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귀신도 안 봐요 뭐 가위에 잘 안 놀려요 근데 어떻게 제가 신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덜하다는 거 신기 쪽에 가깝다는 거 그러면 신가물이 있다 해서 조상가물로 되어 있다 하면 네 꼭 제자에게 가야 되고 그 선생님 밑에 이렇게 수발하나 그런 쪽으로 뭐 악사나 기타 등등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로 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? 어 글쎄 제가 제 생각 제 생각으로는 음 땜을 한다기보다 악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 받고 악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요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겠죠 근데 제자들이 보면 신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비고는 가도 예 뭐 신을 받고 뭐 뭐 뒤에 보탬이 됐나 이런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음 신기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좀 돌려주고 그리고 신가물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아 신이다 그러면 일단은 신이라 해도 그 1%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말문을 틀린 다음에 저희는 신꽃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그게 조상바람인지 이제 테스트 통해 예 그때 조상바람인지 예 신인지 아니면 뭐 귀신의 신인건지 이거를 그때 판가름해서 어 신이다 싶으면 그때 돼서 이제 신을 내려주죠 예 그렇게 해줘요 제맛 한글자막 by 한효정